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쿡이 공동창업자이자 전 CEO인 스티브 잡스에게 간 이식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잡스의 생애를 다룬 신간 비커밍 스티브 잡스를 인용해서 팀쿡이 지난 2009년 잡스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쿡은 당시 자신의 혈액형이 잡스의 희귀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간을 이식하더라도 이상반응이 없을 것이라며 이식을 제안했지만 잡스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잡스는 2009년 3월 21일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2년 뒤 최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